톨스토이 10분 1.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입니다. 2.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3.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5.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7.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8. 주의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9.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10.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10.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